소감문은 재방송국에 빽빽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다! 캐논을 랩을 먼저 선택했는데요. 날짜는 EU의 레드덕, NRF의 다른 해설분들 말씀 안하세요? 네 말씀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빠르게 신발 쪽으로 레드덕 위치 말해도 되나? 음 말해도 되겠죠. 레드덕 운영진분들이 빠르게 신발 쪽으로 가러 갔는데 지금 아스트릭 쪽에서도 이 캐논이라는 맵이 보통 신발에서 교전이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신발이라는 지역이 지금 1쪽이죠. 이성우 선수가 샤넬 선수를 잡아냈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주고받았네요. 거의 뭐 아스트릭 선수들도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지금 C4는 조용히 이루어가고 있고요. 임종동 선수가 이쪽에서 지금 대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빨점 났고요. 아, C4 드랍 됐고 아스트릭 선수는 이쪽은 거의 다 백업 온 상태입니다. 어, 지금 1명 넘었는데 아, 깔끔하게 마무리 자, 이렇게 1라운드를 아스트릭 선수들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스트릭 선수는 아 great 그는 THE 수류탄이요! 피해! 2명 내지 2명밖에 있는데 지금 아스틱 연수들 지금 획을 켰는지 지금 3명 있어요 네 지금 아 각폭! 팔콘 연수! 엄청난 각폭! 아 헤드 펌프! 운영진을 위한 패치인가요? 운영진이 지금 어마어마한 첫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오피! 오피가 오늘 오늘 캐스터 아닌가? 좀 얘기 좀 하세요 뭐라고? 웃지 마시고 아 딸도 아 쌍봉옷도 좀 같은데 오 2대2 하지만 체력도 비슷합니다 아우 샤키 선수! 아우 그거 옹카 패치하겠죠 내일? 이렇게 되면 옹카 하향 탈 것 같습니다 임경종 선수가 옹카로 지금 세이브로 했기 때문에 옹카 내일 하향 패치 될 것 같고 옹! 하하하하 자 체수 선수가 어 빠르게 1조개서 2명의 선수를 꺼냈고 삼으로서 역시 아 주우 막았습니다 김상재 선수가 잡아 냈고요 현재 4대2인 상황 자 레드덕 선수들이 지금 상당히 불리한 스코어인데 이거 공격에서 많이 따져야 됩니다 캐논은 공격에서 많이 스코어를 따내야 방어에서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파리콜 선수 갇혔어요 이러다 아... 매너가 좋은 아이슥 선수들 역시 3번은 불지 않네요 주눅기로만 킬하네요 재미없게 자 이번엔 빠르게 레드덕 운영진들 자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빨리 가야돼 아 가고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이미 포기한거에요 아 임종룡 자 엠포 저 골드 이번에 새로 나온 총이죠 저거 역시 훈련될 것 같습니다 자 임종룡 선수가 어... 3명의 선수로 뛰어내셨기 때문에 저 엠포를 하향됩니다 아 네 네 탄이 엄청나게 튀겠죠 아 걸뻑 선수 아 낙사미 아 체세 뭐 이거 어떻게 해설을 힘이 주지 않고 그냥 바로 순삭으로 지금 캐릭터가 없어지고 있는데 아 너무 빠른 경기 진행인데요 저 오피캐스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어 제가 뭐 어떻게 해야겠나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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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핰 흐흐흐흐흐흐, 아 ruh 그냥 근데 이게 쥐엥 yah 공BI 저희 초기 등장 예 일단은 아스틱 선수들이 지면은 크게 섬심하기 때문에 워드덕 선수들이 지금 봐주는 것 같습니다 아.. 봐주네요 봐주는게 되면 확실히 보입니다 완전히 봐준거네요 예 일단은 온카는 확실히 러프될 것 같고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피.. 우피캐스터? 어.. 사기네요 사기 집에 먹고 있죠? 아.. 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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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거 최체명이 아니라 봐주는 겁니다 예.. 봐주고 있죠 일단 예.. 한 명 자르고 죽어주는 센스 자.. 운영진 선수들 지금 1킬 1킬 2킬 3킬 다 오버데스구요 아.. 굉장합니다 너무 봐주는 것 같은데 자.. 아스틱 선수들 지금 1쪽을 향하고 있고요 자.. 1쪽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 빠르게 백업을 왔구요 자.. 1쪽에서 이제 교전이 이뤄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샤넬 선수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길로 오게 돼.. 아.. 어떻게 봤어요 지금 아.. 지금 선광판이 패치로 인해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선광판 활용 역시 지금 에임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좋게 네.. 자.. 엄마를 딴 상태고 지금 아스틱 선수들 푸지 다 잡았죠 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아.. 운영진 봐줘요 그냥 풀게 돼주네요 하하하하 그냥 마주주면 되세요 방금 예.. 운영진 선수들 마음씨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자.. 요거 봐줍니다 여기 봐줍니다 아.. 봐주죠 일부러 왼쪽에 쐈어요 예.. 정면을 쏘지 않고 일부러 백을 쐈습니다 위협사격이라고 하죠 침프게 영호를 자.. 자.. 1라운드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OP 선수 아.. OP 선수래 오피 개스터 아.. 아..